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번에 30대 40대 여성의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골드미스나 돌싱의 경우 관상을 좋게 하고 고급진 얼굴을 만들게 되면 저절로 시집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연령을 조금 좀 올려서 어떻게 하면 50대 60대에서도 티나지 않으면서도 예쁘게 즉 뭐 주름 성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주름만 뭐 없애는 것이 아닌 예쁜 얼굴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 약간 뭐 나이를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화장을 지우고 피부결로 본다면 60대 중반은 좋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목구비 비율로 본다면 아직도 동안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 얼굴에서의 동안적 장점과 나이 들어 보이는 단점 즉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게 된다면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는 관상성형의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이분의 동안적 요소 즉 단점을 보자면 이순구 화가의 웃는 얼굴이라는 그림에서처럼 두 눈과 입의 삼각형이 거의 정삼각형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얼굴 비율은 비록 뭐 늙어 보이게 뭐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친근하고 호감 가는 얼굴형이 되겠구요 반면에 이렇게 두 눈과 입의 삼각형을 그렸을 때 길다란 삼각형이 된다면 방금 전 봤던 할머니와는 다리게 팍 늙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윗니 보임은 젊음의 상징이요 아랫니 보임은 노아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할머니의 경우 윗니 보임이 아주 잘 보여 이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노란선 라인의 콧구멍에서 하늘색 라인의 윗치아까지의 상악치조골이 이렇게 길면서 입술이 얇아서 인중이 긴 비율입니다 얼굴에 하관 특히 인중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콧기둥부터 윗입술까지 뽈뚝하니 세로로 그 솟아 있어야 할 인중골 혹은 인중릉 인중오목 이 모양이 흐릿하다 못해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없어져 있으며 도리어 인중에 이와 같은 가로주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세로주름의 기둥이 인중골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가로주름의 가로주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웃을 때 윗입술이 이렇게 위로 올라 붙으면서 인중이 길 경우 이렇게 접혀져 생기는 주름입니다 이렇게 이런 주름은 인중이 긴 분이 나이가 들게 되면 특징적으로 생기는 주름인데요 근자에 예로 들자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브릿짓 마크롱 그 여성에게서 여기 보시다시피 확연히 그런 인중에 가로주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하관 인중 비율 사진으로 들어와서 노란색에서부터 하늘색 선까지의 상악 치조골의 뼈 길이는 줄일 수 없으므로 흉터가 없는 무용인중축소 수술로 인중을 줄이면서 인중골도 같이 볼록하니 만들고 입술을 도톰하게 한다면 쳐져 보이는 입구조를 개선하고 젊고 아름다운 비율이 될 것입니다 하안면부 비율은 정리가 되었으므로 상안면부 비율로 올라가 보면 이마뼈의 모양과 각도 그리고 더욱 중요한 어린 사람의 특징인 이 솜털까지 살아있는 헤어라인은 이분의 아주 좋은 장점인데요 모발은 굵기에 따라서 연모, 경모, 취모로 나뉘게 됩니다 그 두께에 따라서 아주 가는 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 털이 있고 아주 머리털에 뻣뻣한 털을 경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인 이마와 두피의 헤어라인 경계 부위에는 이렇게 여기 사진에 나온 바와 같이 솜털이 나야 하는데 이마 축소를 하기 위해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이곳에 바로 딱딱하고 두꺼운 직모가 이렇게 심어지게 됨으로써 흡사 혹성탈출의 그 원숭이 분장한 것 같은 그 헤어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안면부 비율에서의 단점을 살펴보면 역시나 노화로 인하여 전태궁이 좁아져 있고 이마 면적이 늘어나 있는데 눈썹 거상술을 하여 눈썹의 위치를 올려주게 되면 눈이 시원하게 보이게 되면 또한 꺼진 눈 지방이식으로 노골 현상을 완화하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이마가 넓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얼굴이 커지지 않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마를 남성을 그 상징하는 것이고 또 노화로 인해 더 넓어지게 되므로 이마 거상술로 눈썹은 올라가지만 이마가 넓어지면 얼굴이 커지고 남성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리뷰를 다시 하자면 그 원래 예뻤던 천혁적 얼굴형을 살리면서 코의 동안성을 충분히 또 살리고 넓은 이마를 좁게 해주고 눈에 딸싹 달라붙은 눈썹을 눈에서 멀리 떨어뜨려주면서 눈이 꺼짐으로 인하여 노골된 눈썹 뼈를 완화시켜주고 윗니 보임의 동안형 하관 비율을 살리면서 팔자주름은 아직 잔존하긴 하지만 입술이 하관을 충분히 장악해주므로 인하여 탄지 주름살 제거를 통한 성형술이 아닌 자연스러운 관상성형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라는 것을 아는 지인분들이 가끔 전공이 뭐세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농담쪼를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첫째 노처녀 시집보내기 둘째 돌싱 시집보내기 셋째 할머니 시집보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한번 시집을 보내볼까 하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